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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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 이제 오세요 조만히 빠르게 이렇게 그러시면 아직 호스판이 좀 돌려있네요 그리고 말고도 나중에 타셔야 돼요 아 저기요? 네 오, 호스판이 팔 보인다 너무 나빠요 아, 무서워요. 네, 너무 좋다. 아, 무서워. 앨범, 아니요. 아이, 그 miedo. 너무 높아. 전체 방 안 끄셔도 되고, 이거 하나만 끄시면 전체 소득이 돼요. 네, 이거는 꼭 끄시고 나오셔야 되고, 문나서 하셔야 되고요. 지금 파 드렸어요. 안 나와요. 수도 지금 안 돼. 아니, 문은 내려요. 나와요, 나와요. 난방만 지금 안 돼요. 네. 이제 이런 거 지금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, 요거는 이제 정상생이 다 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오늘 오신 거는 지금 집안에 화장 보러 오신 거잖아요. 화장도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면 돼요. 아, 흥가. 그래서 입주 하시고 나시면, 자장하는 또 화장 보러 오신 거잖아요. 이거는 여기 저희가 1년 정도, 3주가 되거든요. 1년 6개월 정도 한 번 부탁을 하더라고요. 그때 상체를 무실하고,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니까, 그곳에 있는 상체를 다 올리는 무실하고 있어요. 그러면, 제가 발발을 설치하면서, 이렇게 큰 힘이 없거든요. 잘 되십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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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좋아요. 옷º1 덮 dummy 예쁜 소녀 거짓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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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